남의 대학 남의 결점을 볼 때는 소경이 소경이 되고요 남의 약점을 말하는 코스에서 얻은 벙거리가 되고요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소경이 되라 남의 단점을 들을 때 남의 단점을 들을 때 기머거리가 될 것이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머거리 소경이 되자 얼씨구나 얼씨구 절씨구 소경이 되라 달단 국회 지축